자, 본문 예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 파일을 열어가지고요.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 중심 사각형을 클릭해서 세로 300, 가로 600짜리 사각형을 작성을 합니다. 피처 탭에서 돌출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돌출 높이를 50으로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. 자, 그 다음에 참조 형상의 기준명을 클릭해서 윗면을 선택한 다음에 거리는 30으로 해가지고 자, 떨어진 평면을 만들도록 하죠. 이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를 작성합니다. 자, 스케치를 똑바로 세우고요. 여기가 평면이니까 방향 조심하세요, 방향. 자,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, 중심 사각형으로 중심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, 그 다음에 컨트롤 키로 이 두 개의 판에 동등구속 조건을 주고요. 자, 이게 몇 파일이죠? 어, 몇 파일가 아니라 몇 미리죠? 한 편이 50mm이네요. 그렇죠? 한 편이 50mm이고 아, 이거 거꾸로 갔네요. 아, 여기 한 편이 50mm이 아니라 여기가 60mm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50mm이겠네요. 자, 그러면 이 녀석이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중심점과 원점을 선택해서 수평 구속 조건을 클릭합니다. 자,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피처 탭에 가셔가지고 피처 탭에 일단은 스케치 마무리를 간 다음에 로프트 버스 베이스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자, 첫 번째 프로파일은 여기 밑면 두 번째 프로파일은 스케치를 선택하면 됩니다. 자, 이게 스케치가 점을 어딜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 보면은 안내선 끼리 꼬여서 그래요. 다시 한 번 볼까요? 로프트를 해가지고 첫 번째는 여기를 선택하고 두 번째도 이 변하고 똑같이 있는 여기를 선택하면 별 차이 없이 되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를 선택하고 지금 이쪽을 선택했잖아요? 뜬금없이 이쪽을 선택하면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. 그죠? 이거는 그렇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초록점끼리 이어진 거 보이시죠?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빼요.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뺍니다. 그래서 같은 선상으로 맞춰주면은 올바른 로프트가 작성이 됩니다. 자, 확인 버튼 누르면은 로프트 피처 작성이 완료가 되죠. 이 평면은 숨겨버리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면을 선택해 스케치를 작성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 이 사각형의 꼭지점과 꼭지점이 있는 대각선을 그려주고요. 자, 원 명령으로 여기에 중심점에 38짜리 다음에 돌출 명령을 해가지고 높이는 50mm로 갑니다. 자, 마지막 마무리네요. 쉘 명령을 가보도록 합시다. 쉘 명령의 두께가 2mm니까 자,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파지면 되겠죠. 하지만 이 파이프 두께는 3T이니까 다중 두께 세팅을 누른 다음에 자, 3T로 두고 여긴 어떻게 할거냐 여기를 3T로 두겠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.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쉘 명령이 작성이 됩니다. 자, 단면도 명령을 보시면은 자, 여기하고 여기 두께가 틀린 것을 알 수 있죠. 그렇죠. 아까 다중 반경 필렛이 들어갔고요. 자, 그 뭐랄까. 쉘에서 다중 두께 세팅이 3mm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. 자, 이상으로 본문 예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